박수는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지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아름답고 어미 이곳에 밤새 당신 남자의 애단 장관에 있는 여자 하나 안 보면 보고 싶어 보면 비워라 다섯은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세 아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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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미세가 나를 울다 싫은 사랑인가 아미세야 아미세야 좋다 하쥬춥 하쥬 하쥬춥 하쥬 안다고 말만 하면 눈물을 보이게 영향을 처음 주면 아름다운 인생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날을 올린다 신을 사랑한다 아미세야 아미세야 자 한 번 더 아미세 아미세 아미세가 날 올린다 신을 사랑한다 아미세야 아미세야 아미세